지금 너무 좋아 뒷뒤에다 1점 시작 고고고고고고고고 어디서부터 팀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야, 안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이기자고 이기자고 힘을 합친다면 안 될게 없죠 아, 이렇게 처단한 척을 못 이길 거 아니에요? 어딜 들어가도 다 위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, 지금 갇혀 입은 그 상태? 장롱같은 걸리네요 아 제이 진짜 뭐해요 기승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해요 내가 죽일걸 도와주지 못하게 일단 떨어뜨려 버립니다 체력 부담이 좀 있어요 정원 선수 기다렸어요 1층 SKS를 대전전에서 바르고 있는 플레이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했죠 뵙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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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터